아, 혹시나 알 수 있나요? 성향요? 한 마리 꼭 두 마리 손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나가야 돼? 아, 이렇게? 어, 강키롬 선수 굉장히 현란한 주먹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, 호연! 형, 호연 거라도 내가 되고 싶어 아, 안 되게 까먹었어 아, 제발, 제발 와,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와, 유니버스 개 탔다 오늘 저거 부르고 저한테 꺼내려고 했어요 맞아, 맞아 근데 그, 그 평가 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아니, 그날이 그날이에요 진짜로 그날이 그날이고 아, 아쉽다, 아쉽다 아쉽다, 아쉽다 라스트 한 번만 더요 아, 벌써 좋죠 우송 야! 우송이 좀, 피아노 자작방 한번 드 cả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치시는 거 아니죠? 네 아신데рам 우석이는 이런 잔재주가 진짜 많아요 이것도 이것밖에 못 칠거야 아마 저 콩쿠르 나갔어요 쟤들이랑 보인 표정 아 안보여 우석이가 보여야되는데 근데 내가 저거 치는거 말고 본적이 없어 3년동안 잘하던데요? 저 처음봐 요새 피하는 친구 아 표정 왜그래? 어린이날이라는거야? 왜? 표정 어때? 표정 어때? 날아있죠?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데배 나갔어요 네? 데배 나갔어요 네 우선 포크슛입니다 예 저 쳐봐도 돼요 우선 어 일단 많이 당해도 되나요? 몇 등 하셨어요? 파이팅하는 건가요? 원래? 나도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버디 형이 짧게 피아노 한번 보여주고